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 지금 보이시죠 오늘의 베란다 추천 식물로서 베란다에서 키우기 적합한 다육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베란다에서 무난히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우선 이 아이 빛이 이렇게 비춰졌을 때 투명하게 예쁘죠 이 아이 이름은 도도손 입니다 도도손 보통 하월시아 종류라고 해서 반그늘에서 자라는 다육이 종류에요 얘들은 하월시아 종류 중에서도 조금 가격이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한 만원대 정도 그 정도 사이때면 만원대가 좀 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작은 아이 들여서 키워온 아이가 그리고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자구를 달았네요 또 자구 요렇게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나눔도 하고 진하게 주기도 하고 또 생각보다 아기들을 잘 달아 줘요 옆에 이 아이는 수정이에요 수정 수정도 도도손과 비슷하게 햇빛 비치면 참 맑고 투명하고 예뻐요 옆에 또 자구를 달아주고 있네요 저는 자구 떼서 우리 친구 심어 줬더니 아주 잘 자란다고 키우는 재미가 아주 쏠쏠 하답니다 이쁘게 잘 커요 또 작은 분에 심어 줘도 해봐요 하엽이 질려나 봅니다 하엽되는 자리 별로 표시도 안나네요 이렇게 베란다 반 그늘에서 아주 아주 좋아요 이렇게 자구 키워서 잘 크고 있답니다 음 요 아이도 제가 아 이벤트 당첨된 아이예요 레투샤라고 이 아이도 여기 자구 자구 떼가지고 제가 또 따로 심어서 키워서 또 보내기도 했네요 요 아이는 만상 이라는 아이 만상 조금 각이 진 것 같이요 틀리죠 이런 옆에 이런 그린 얘는 옥선 종류인데요 어 얘네들도 베란다에서 아주 잘 커요 지금 속에 속에서 투명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도 속에서 지금 굉장히 투명한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 만상이란 아이와 속에 보이죠 입장세로 나오는 거 얘는 끝에가 이렇게 깎아 놓은 것처럼 약간 그르고 또 옥선은 약간 입장이 좀 얄상하면서 조금 다르더라구요 얘도 그린 옥선이에요 그린 옥선 베란다에서 잘 자라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하월시아 시아 종류에요 얘들이 얘들은 햇빛에 나가면 아주 색깔이 진해지면서 본연의 초록색깔을 잊어버리니까 얘들은 필수적으로 햇빛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키워야지만 이렇게 초록초록한 매력을 볼 수 있답니다 얘도 색깔이 변할까봐 제가 고개를 돌려놨던 아이예요 햇빛을 많이 보면 초록의 매력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옆에 애처럼 이렇게 색깔이 진해진답니다 겨울에 초록초록하니 보기 좋죠 이렇게요 얘도 하나씩 떼서 심어놓은 아이인데 자리 잘 잡고 이렇게 꽃처럼 활짝 펴주고 있어요 얘도 물을 싫어하지 않거든요 얘도 물을 좋아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구멍이 없어요 이 화분에는 화분 용도가 아닌데 제가 그냥 얘를 여기다 심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통통하니 이쁘죠 햇빛 비춰주면 투명하게 이쁘답니다 이 아이도 아주 반근을 해서 자라야지만 아니면 짙은 색깔이 나타나서 미워요 얘도 5층탑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이렇게 다이소 보이죠 다이소 이렇게 요런 모양 많이 보셨을 거에요 구멍이 없어요 5층탑이라고 이 분에서 화분 아닌 분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애들이 좀 고생을 합니다 저 때문에 반근을 해서 키우기 딱 좋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도 쿡페리금이라고 해요 이 아이도 햇빛을 보니까 색감이 진해져 버려서 제가 저 안쪽으로 밀어넣어서 숨겨놨답니다 화분들 뒤에 이런 아이들이 베란다에서 아주 키우기가 좋죠 햇빛을 본 쪽은 앞처럼 약간 갈색으로 이렇게 변해요 햇빛이 안 간 쪽은 이렇게 연두로 자라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햇빛 없는 곳에서 자라는 아이라 원래의 모습은 얘라고 봐줘야 되겠죠 쿡페리금이에요 저렴하고 아주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쑥쑥 늘어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작은 분에 꼭 가둬서 키워가지고 애들이 좀 고생이랍니다 얘도 제가 한 3년 이상 키운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아이 3년 훨씬 넘은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만 아이 키워보라고 뭐든 키워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자구를 떼주셨어요 매니아 분이 근데 지금 여기 작은 화분이지만 꽉 차서 꽃대를 이렇게 여기 어디까지 올렸답니다 꽃대가 한 20cm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하월시아류 꽃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답니다 꽃대를 잔뜩 올리고 이렇게 꽃은 별 볼품이었답니다 꽃대 잘라줘야 되겠어요 얘처럼 이렇게 꽃이 이쁘면 이렇게 꽃을 봐야죠 근데 꽃이 대부분 안 이뻐요 여기 선인장 꽃들은 참 예쁘죠 베란다에서 햇빛 부족한 분들은 이런 하월시아류를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창들은 워낙 햇빛이 햇빛 요구량이 많아요 그래서 색감도 잊어버리고 웃자라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키우기에 무난하고 싱그럽고 좋은 것 같아요 이 자복음도 반근을 해서 아주 좋아요 햇빛으로 나가면 시커멓게 변해요 그래서 베란다에서도 안쪽에서 이렇게 크는데 금줄이 많죠 어쩌다보니 자복음이 또 여기 있는데요 얘는 아주 새끼도 잘 치고 씩씩한 아이예요 그래서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앙무 여론이들도 햇볕보다는 반근을 베란다가 좋아요 얼마전에 제가 수영 잡으면서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 자리에 뿌리 내리고 있나봅니다 이 러브체인도 베란다에서 아주 잘 되는 아이예요 제가 이렇게 삽목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이제 자리잡고 성장하기 시작하네요 이 아이는 정말 베란다에서 잘 큰답니다 이렇게 하트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뒷모습은 이렇게 보라색이랍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잘라준 끝에서 또 두 줄기로 나오기 때문에 더 풍성해져요 그래서 러브체인을 이렇게 제가 삽목을 많이 했었어요 나름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얘가 또 삽목해서 키우는 애가 잘 자라고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 베란다에서 키우는 베란다에 적합한 식물들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